저녁에 엄마의 운전 연습을 위해 차를 몰고 나갔어요. 엄마는 일주일 전 갓 면허를 취득한 레알 초봇이죠. 마트에 가서 장도 볼 겸 저도 함께 탔어요. 마침 집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. 난생 처음 음주 건물을 앞둔 엄마가 떨려 하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니? 나 입 냄새나 나 맡아봐. 하길래 엄마는 놀려주려고 엄마 음주 단속 때는 기계에다가 엄마 이름이랑 행선지를 크게 말하고 후 하고 불면 돼. 알았지? 아 그래? 이름이랑 행선지? 알았어. 비장하게 차례를 기다리더군요. 드디어 경찰관이 실례합니다. 잠시 음주 단속이 있겠습니다. 하자 엄마는 기계에 입을 갖다 대고 마이크에 말하듯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했어요. 이 금 내 마트 다녀오겠습니다. 마트 다녀오겠습니다. 마트 다녀오겠습니다. 정찰도 순간 당황했는지 경례를 하면서 안전운전 하십시오. 라고 해야지 되는데 안전마트 하십시오. 하더라고요. 완전 빵터에서 배꼽 잡고 웃으니까 엄마가 엄마는 안전운전 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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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